아기 다람쥐를 구조해준 여성이 뜻밖의 선물을 받게 됐다고 하는데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나무 밑에 떨어진 아기 다람쥐를 발견한 여성은 아무리 기다려봐도 엄마가 나타나지 않아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집으로 데려와 보살펴줬다고 하는데요. 다람쥐를 키우는 방법을 전혀 몰랐던 여성이 책과 인터넷을 통해 다람쥐에 대해 공부를 하기 시작하며 다행히도 아기 다람쥐는 건강하게 쑥쑥 자라났고 다 자라나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내줬지만 나무를 타고 사라진 다람쥐는 매일같이 집으로 찾아와 자연과 집을 오가며 자유를 만끽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집이 가장 안전한 장소라고 생각한 다람쥐가 집에서 귀여운 꼬무리들까지 낳으며 여성에게 귀여운 선물을 안겨줬고 여성은 언젠가는 자신을 떠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다시 찾아와줘서 정말 고맙다며 깊은 애정을 드러냈다고 합니다.